100명의 남자랑 100명의 여자가 살고 있어 그니까 이런 거야 어... 무인도에 100명의 남자랑 100명의 여자가 살고 있어 그러면은 사실 되게 편하잖아 그냥 맘에 드는 상대 골라서 한 명씩 한 명씩 짝짓기 하면 끝이지 아니지 근데 내 남자가 언제든 접촉 가능한 99명의 여자와 함께 평생 같이 사는 게 그렇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닐 거야 그럼 100개의 섬이 있어 한 섬에는 한 명의 남자랑 한 명의 여자가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자기들이 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지? 99개의 섬에 존재도 모른 채로 근데 그러다가 그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짝과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는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모험을 감행하는 거지 바다에 빠져 죽을지 몰라도 일단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무언가를 찾기로 하는 거야 여기서 용기가 개입하는 거야 이 용기는 나중에 이 모험의 끝에서 찾아낸 사랑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기도 해 그렇게 100개의 섬은 좀 어질러져 어떤 섬에는 남자가 한 명, 여자가 세 명, 어떤 섬에는 여자만 네 명, 어떤 섬에는 아무도 없고 그러면 문제 이 섬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에 100명의 남자랑 100명의 여자 같이 사는 그 무인도를 부러워하게 될까? 사장님? 맞아 그럴 이유가 없지 게임이잖아 게임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 사실 모험이 얼마나 재밌어 혈사 죽는다 하더라도 사랑을 갈구하다 죽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게임이 있는 인생과 게임이 없는 인생은 차원이 다른 거야 그니까 결론은 너는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? 난 그냥 섬에 혼자 있는데 그 사람 기다리면서 이 수능이 다 먹어야 falta 네 명룡은